이 문제는 2020년 6월 모평 21번 문제인데요. 지금 역시 고1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인수분해와 나머지 정리에 해당하는 문제여서 한번 또 선택해봤어요.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. 최고차형의 개수가 1인 4차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. 양수 피해값은. 첫번째 보니까 fx가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3피해 제곱이래요. 자 우리는 가를 보자마자 식을 세팅하고 싶겠죠. 그래서 fx는 x 플러스 2 q1 x 플러스 3피해 제곱. fx는 x 제곱 플러스 4 qt x 플러스 3피해 제곱. 나는 뭐 얘를 좀 정리하고 나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. 나하고 다는. 얘를 정리하니까 얘 두개 서로 같으니까 얘 사라지고 얘하고 얘하고 같겠네요.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? 두개 같다. 그럼 이렇게 두개 같다고 놓고요. 어? 보니까 x 플러스 2하고 x 제곱 플러스 4는 서로 인수관계가 없거든요. 그러면 q1 x가 이 두개가 서로 같으려면 q1 x라는 녀석은 x 제곱 플러스 4라는 녀석을 갖고 있어야 될 거고 q2 x라는 녀석은 x 플러스 2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두개가 서로 같을 수 있겠죠. 왜? 서로 서로 같아야 되니까. x 플러스 2하고 x 제곱 플러스 4가 서로 인수관계가 없으니까 이 두개가 같으려면 q2 x는 이 녀석을 가지고 있고 q1 x는 이 녀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. 그러면 지금 이게 4차 시기인데 개수가 최고차형의 개수가 1이라고 했단 말이죠. 그러면 자 여기가 q1 x가 x 제곱 플러스 4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넣어버리고요. 그럼 이렇게 하면 3차가 되겠죠. 근데 최고차형의 개수가 1인 4차 시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개수가 1인 1차 시기 들어가야 되겠다. 그래서 x 플러스 a를 세팅할 수 있겠죠. 마찬가지로 q2 x도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이 두개의 식이 같으니까 똑같이 x 플러스 a로 이렇게 두개의 식이 같다고 세팅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위주수 a만 하나 남았네요. 그럼 여기 밑줄친 이 빨간색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겠죠. 통째로 이 식을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. 거기다가 f1과 f-이 같으니까 또 3p제곱 사라지고 그때 a값이 구해지겠죠. a값 구해지면 나머지 x에다가 루트 p로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나야 되겠죠. 인수라고 했으니까. 그쵸? 자 x 플러스의 인수라는 얘기는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1차식이잖아요. 그래서 x가 루트 p일 때 나머지가 0이다. 이걸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. 그렇게 해도 되고요.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. 자 두번째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4이니까 q2의 x는요. 무조건 x에 관한 2차식이 있어야 될 거고 개수는 1이겠죠.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세팅할 수 있을 거예요. 자 나를 대입해 볼게요. f1과 f-를 대입하면 이게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3p제곱 사라지고 5 약분되고 1 사라지고 넘기면 2a는 0 나오네. 그래서 a가 0인지 알 수 있겠죠. 그럼 fx를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b a가 0이니까 이렇게 여기를 세팅할 수 있겠죠. 자 그런데 이 녀석이 x 플러스 e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p제곱이거든요. 자 x 플러스 e로 1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3p제곱이에요. 나머지 서로 같으니까 나머지 없어버리면 이 녀석이 결국 x 플러스 e라는 녀석으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 녀석이 x 플러스 e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던 말과 똑같겠죠. 그러면 여기서는 x 플러스 e라는 인수가 안 생기니까 여기서 무조건 생겨야 돼요. 그럼 이 녀석이 x 플러스 e라는 인수가 생기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b꼴로 나오려면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e밖에 존재하지 않겠죠. 그래야지 x의 제곱 플러스 b꼴로 나올 거니까요.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아까 우리 a가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e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발견했죠. 뭐 별 차이가 없네요. 그렇죠? 그러면 fx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드디어 4를 대입하면 되겠네요. 자 x에다가 루트 p를 대입할게요. 그럼 p의 제곱 플러스 4, p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. 자 대입했더니 대입했을 때 인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0 나오겠죠.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4p의 제곱은 16 나오니까 p의 제곱은 4 나올 거고 그래서 p는 뿔마 e인데 양수 p라고 했으니까 p는 e가 나오겠죠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팅해서 ax 플러스 b로 세팅해서 이 두 번째 식을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갔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a가 마이너스 e구나 라는 것을 해도 되겠죠. 뭘 해도 상관은 없겠죠. 21번 치고는 좀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세팅해서